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일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권영철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학의 이재명 두 사람 것을 묶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좀 시간이 되면 문무일까지 오늘 정말 서초동발 뉴스가 많은데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부터 보죠 6년 만에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최근 벌어진 심야 출국 시도 그리고 막무가내식 부인 무조건 윤중천도 모른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재판관 앞에서는 부인을 못했네요 그게 본인도 부인하면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로 보기 때문에 시인은 했지만 그 시인도 잘 안다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검찰 내에서는 윤중철은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멀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인정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어쨌든 구속이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혐의가 밝혀졌다는 얘기입니까?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그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했던 성범죄가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직무 관련성 뇌물 관련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런 걸 두고 지연된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6년을 넘게 끌어온 일이기 때문에 경찰의 최초 수사와 검찰의 1차, 2차 수사가 성폭행 또는 특수강간 혐의에 맞춰져 있었던 반면에 검찰 과거 사위의 권고로 시작된 지금 검찰 수사단의 재수사는 성범죄와 함께 직무 관련성 뇌물 수사 모두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 구속된 거잖아요 이제 구속됐고 재판도 남아있고 사실 구속이라는 게 사실 유죄를 확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검찰로서는 큰 장벽을 넘어선 것이지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데 불과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검찰이 1, 2차에 걸친 수사를 하고도 직무 관련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팀원 중 아직 현직으로 있는 검사나 퇴직한 전직 검찰 간부들도 수사 대상이고요 심지어는 그때 뇌물 쪽은 아예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면서요 압수수색, 김학의 집이나 사무실 계좌 추적도 안 했거든요 안 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번에 보는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이번에 영장이 나온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만 성범죄 부분은 김 전 차관이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범죄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뇌물에 더 집중하자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은 아무리 해도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어도 기소까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심증도 아니라 윤종천은 그럴 수 있지만 김학의가 직접 했다 함께 했다는 이런 증언이 없다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학의 구속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로 가보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냥 뭐 당선 무효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 이하 이게 아니라 그냥 0원 벌금 0원 제로 무죄예요 벌금이 아예 없죠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일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예상받기라는 게 법 쪽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부 무죄를 예상하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건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검찰의 구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구형에는 원래 징역형까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징역 1년 6월 직권남용은 징역 1년 6월이고 선거법 위화는 벌금 600만 원입니다 벌금 600에 징역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0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전혀 무죄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4가지 아니었습니까 4가지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검찰의 기소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죠 2심에서 2라운드가 벌어질 겁니다 검찰 수사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여당인데 비주류라고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쪽에서 법조계에서 여당이긴 하지만 비주류니까 심지어 대통령 후보 때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니까 더 가혹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경선을 했던 사람이 전해철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하다 보니까 비문이고 비주류니까 이재명이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던 게 맞다 그랬던 이유는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에 재정 신청이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도 높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죄에 대한 지금은 검찰의 반응이었고 법조인들의 평가는 어때요? 이게 이례적인 게 맞긴 맞죠?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잘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평가와 근거를 들어보죠 중견 변호사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중견 변호사는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고분리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는 대조적인 판결인데 이 사건 판결은 그냥 정점별로 신빙성 판단을 하는데 김경수 지사 판결도 이렇게 했더라면 판단이 완전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것에만 충실히 공소장과 법정에서 얘기된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 외에 어떤 판사의 추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판결문이 98페이지에 이르는데요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범죄 혐의를 의심하게 할 정황정거들은 다 뺴라 죄가 되는 것 얘기하는 공소장대로만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원칙? 일본주의. 일본주의. 일본. 공소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야 된다 1번이 아니라 일본주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된 거다. 이게 A 변이자 현직 중견 판사 B는 법리상 무리 없는 판결로 보인다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이 없어서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했는데 쪼개기 기소가 직권남용 기수에 이르지 않은 부분도 이해가 되고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건 바람직하게 본다 이 비판사는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입원에 성공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수니까 처벌이 불가능하고 미수불처벌. 불법 입원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불법 입원을 시도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 게 허위사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C 변호사는 친형 정신진단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지위, 영향력, 직권을 이용해서 의사나 관련 공무원 등이 정신보건법에 따라 적법하게 친형을 강제 입원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먼저 정신질환이 있다면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특정인을 합법적으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정신보건법이 의도한 바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담당 검찰은, 검사는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강한 반발? 판결이 잘 납득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게 검찰 반응이고요.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 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두 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이런 걸 무죄로 하는 게 말이 되겠나.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판결은 완전히 엉터리다. 어떻게 저런 논리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양승태 지난번에 얘기하셨었잖아요. 양승태 나비효과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는 그쪽 입장은 뭐예요?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사법농단이 되면서 법원의 재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걸 입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정거들도 장황하게 검찰이 제출해 왔거든요. 그 문제 없이 받아서 유죄를 선고해 왔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게 기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양승태 나비효과라 부르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양승태 재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야 되죠. 그럴 때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만 원래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다가 사법농단 이후에 뭔가 기류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법원이 그걸 의식해서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검찰이 이 정도 구형했는데 제로 무죄가 나오는 건 쉽지 않은, 많이 안 봐보던 거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어쨌건 재판의 판결이라는 게 판다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따라서 법률적으로 볼 때 이건 무죄다라고 판단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검찰이 무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항소심에서 2라운드가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정치적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법원 재판이 그래 왔기 때문인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겠나. 바뀐다면 그게 바람직하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